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?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?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부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? 이 엄청난 범죄를 그렇게 국회에서 가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?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합시다.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합시다.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으니 이거 모두 다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. 그래서 확실하게 소환해봅시다. 그리고 수사도 해봅시다. 그리고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처벌해봅시다. 저 본회의장에서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.